좋은 영어 습관의 한 문장의 기적 It's fun, you want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's fun, you want 하루에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앞에 문장이 완성된 후에 다음 강제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원은 카페에 올라가고 있고요 해석본도 카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읽어보면 Oh, it's funny, you want Oh, it's funny, you want Oh, it's funny, you want 이거 되겠죠?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연습해 주셔서 이집트 왕자 한 편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말들을 내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h, it's funny, you want Oh, it's funny, you want Oh, it's funny, you want